자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재현의 서브입니다 안재현! 첫 포인트!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안재현 먼저 따내고 출발하는 안재현이었구요 나갑니다 툴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안재현! 아우 그리고 이번 탑스피는 완전 힘을 많이 실었던 안재현 선수의 스매시였어요 자 그러나 장우진 3포인트 3대 2로 앞서 있는 안재현입니다 아우 장우진 자 이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두 포인트 장우진이 뒤져있구요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장우진의 서브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2대5 나갑니다 장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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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lass 장우진 장우진 상태FO somebody 장 genommen 장우진 장우진 좋아 오후 3점 차까지 쫓아가는 장우진 와아 걸립니다 첫번째 게임 안 와아 장우진 빼는 저런 장우진 선수의 저런 작전들은 아 좋네요 지금도요 밀립니다 짧게 우와 오늘도 선수 멋진 장면 와아 창우진이 끝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우진이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나갔어요 밀리면 안되구요 초반에 같이 좀 가줘야되요 나갑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거 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나갑니다 5대0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자 네트 걸리는 장우진 엄청난 랠리 진기병기 장면이 한번 또 나왔잖아요 백핸드로 버티는 안재현 우와 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포핸드대결 안재현입니다 아 쇼폼이라 그러죠 짤들이 많이 올라올거 같아요 안재현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덤벼 이럴거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있을겁니다 정말로 와 안재현이 이걸 반응해냈습니다 기다렸다던데 잘 처리해내네요 두점차에요 4대6 안재현 한점차로 갑니다 소개했던 멤버들이 탁구에 푹 빠지셨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오늘 온 탁구팬들은 정말로 세계적인 그리고 장우진의 서브 나갑니다 이런게 안재현 선수에게 기회를 한번 더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 기회를 안재현이 잡을 수 있을지 장우진이 리드를 지킬지 자 장우진 리드를 지킵니다 6대8 안재현의 서브 자 이번엔 걸렸어요 꾸준히 장우진 선수가 자기 플레이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자 장우진 그게 장우진의 능력입니다 네 네 자 안재현이 한 번 있을 거 아니거든요 네 장우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긴 서브 네 장우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세 번째 게임의 승부가 갈릴까요 안재현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정말 아마 이 중계가 0으로 됐다면 언빌리버블 계속 나왔을 거에요 자 안재현 한 포인트 자 장우진은 두 개 다 가지고 와야죠 아우 네 장우진 1대2 아 걸립니다 2대2동 네 2대2동점 다시 안재현의 서브턴입니다 와우 깊숙한 곳 잘 찔렀 그 부담을 이겨야 되는 안재현 2대3 2대3 장우진 벗어납니다 서브 득점 장우진 지금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팀 받고 넘어갔어요 와우 깊어요 라인 2대3 아직까지 안재현 선수가 반응해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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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우진 선수가 돌아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랠리로서 이겨내네요 네 우와 와우 와우 안재현 또 한 번 랠리 지금은 심판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작입니다 이번에도 안재현이에요 안재현의 그렇지만 이기고 봐야죠 지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네 이기고 봐야 됩니다 또 한 번 다시 안재현의 서브 또 한 번 실책 또 한 번 실책 연속 승부처입니다 포핸드 해결 다시 시작 또 한 번 안재현입니다 다시 장우진 아 걸리고 맙니다 서브 다시 장우진 8대7 앞서 있습니다 와우 아 이번엔 안재현 아 아 아 이번엔 안재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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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재현의 매치 포인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